일본어 뭔가 어떻게 된건지 보이질 않네 시점이 이제 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건 다 부숴줘야겠죠? 저어기 밑에 있는게 전함인가 보네 저걸 부숴줘야 되는데 아이템 다 챙겨주면서 내려가십시다 이런 젖의 가을이 주인공은 없죠 이사할게 이런던 자, 정신없이 싸우네 그냥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자, 정신없이 싸우는거죠? 자, 정신없이 싸우는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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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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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코고자 알려드망자! 이, 이렇게! 보니까나? ateg어장준다고!! encl다른stairs! 우선!! 장법? 그렇지! icient! 브라우지.... benefited야겠지?? 뭐야? 다진마? 반엘티아号가 가까이 들어요. 이리와요. 알겠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볼까요? 응.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 아..좋다 사냥 빠른 건 진짜 참 맘에 드네요 사냥이 빠른 건 진짜 참 맘에 든다 여기로 가야되는 것 같죠? 여기로 와 이거 빨스도 못보게 해놨네 빨스도 못보게 해놨어 아 이렇게 너무 불편하다니까 이거 시점이 너무 불편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정말 아쉬운 게임 빨리 사줍시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메이드몽 나올 때 내가 알려주세요 여기로 올라가야되나? 올라가자 여기로 가는 거 맞겠죠? 어? 저기 상자있는데? 잠깐만 소상자 얻어야 돼 어떻게 내려갔다 고양이들은 아무것도 안주는데? 그 자식 뭐야 아무것도 안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료래요 무료 뭐야 아까전에 그 사람인가? 에이 토스전이다 동국의 어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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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공격! 숨지게! 왜 안 쏘죠? 기호이 왜 안서지죠? 기호이 왜 안 나가는데? 아 아 저 옆에 있는 게이지 말하는 거구나 옆에 2차 BOU부터 상당히 강해져요 모으기 전에 죽여버리네 너무 세가지고 넌 리웅이다. 음... 리웅 오 애니 나온다 애니 라인도 최하 아니에요 노말이에요 노말 원래 하드로 하려고 했는데 하드로 하면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 가지고 뛰어 야 빨리 가져가야지 뭐해 야 빨리 야 늦는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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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왓더 오 왓더 우! 어떻게 ожал 얘 남자 맞아요? 치마 입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 높이에서 살아갈 수 있어? 아 남자 맞아요? 죽는 줄 알았잖아 왠지 애도 죽을 거 같단 말이지 딱 보니까 진짜 이거 여성형 게임이라니까 고추밭이야 고추밭 저는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있는 늑자이니까 더 하는 거고 도착했나? 십덕겜 아니잖아요 이거 십덕겜 아닌데 약간 중2병 돋긴 하지만 그렇다고 십덕까진 아닌데 야아 신선다 나 마ともに港につけた 보예야? よかったの? サメのエサにならずに住んで 응 よかった いいの? 海賊船がこんなに堂々と 北の海はいかがでしたか 아이젠副長 ヘラビーサとミハラシダイが沈んだ 当分 ノースガンドリオの流通は大混乱するはずだ それは耳寄りな 早速手を打たせていただきます 船長の手がかりがあったと? はい だいぶ前の噂ですが ここは海賊船を投稿するのに 独特のアイタニア島に送られたのか パイマシが管理する監獄党だな 分かった 言ってみよう いつも通り 我が社の商戦として 定格届を出しておきました お気をつけて ローグレスで盛大な式典があるせいで ここも人目が多くなっておりますので なるほど 情報がボラードの見返りってわけだな 情報が見返り? 最新情報をいち早く教えてやれば 商人は儲ける機会を得られるでしょ? だから海賊でもかばってくれる アイゼンたちはあちこちの港に こういうコネを持ってるんだろうな 西陵の規律でも 人の欲までを縛り切れんということじゃ そんなの 韓国島に行っても無駄よ アイフリードはそこにはいない なぜそれを? 私は韓国島から脱走してきたの 韓国の囚人が言ってた この島から生きて出たのはアイフリードだけ メルキオルというジジイの対魔師が連れ出したって メルキオル様は特等タイマ師で 西陵の長老 いつもは本部にいるはずだよ 様はいらない 海賊バンアイフリードは 俺たちの船長だ あいつの失踪には 西陵の上層部が 会長に失踪だんだ 보네 その本部とやらは オートにあるのかな? ペイトゼロよ? オートのローグレスリキューに アイジェンの友達が グレンラガンのような気持ちになった グレンラガンのビラリーを 伝えたんだね グレンラガンのビラリーを 伝えたんだね グレンラガンのビラリーを 伝えたんだね ジャックスナンゴ 到着しちゃう タンサクセンの担当は ベンウィークだ あいつから説明を聞いてくれ タンサクセン? アイジェンの衣部と思いまして falta幕全員のデクタンの ブックが行った アイジェンの流れは osにぶりやすく だって テックのデクトゥいい テック、 ここにも 자카 쩐다 그런것들은 유퍼블이에요 아이템부터 일단 싹 다 챙겨주고요 상자 열어주고요 블레이드 하나 얻었는데 칼사이트 블레이드 이거 껴주고요 요거는 어떻게 바꿔줘야되지 나중에 바꿀까 고기인데 블레이드 하나 얻어낸 실제로 여러 가지 decide 소원을 가고 여러 가지 파티 하나 회사가 항상 그리고 사실 十方があるまあまあだねだが本当の凄さはあの驚異的な再生能力にある カニは敵に襲われたりすると自分で手足を切って逃げることができるんだ自節って読んだよね さらにしばらくすると手足が切れたとこから同じようにまた手足が生えてくるんだよ マジかじゃあたくさんカニを飼育して脅かして手足を自節させればそうなんだよ兄弟 収穫し放題ってわけよ 俺はまだ誰も目をつけてないぜなるほど トカゲの尻尾だけだと思っていたがカニの手足も再生するんだな トカゲ…ダイルの尻尾も再生するかな 切って売ったら儲かるかもしれんぞ ドリительно… 飯? ドリズンは何 Lautらないな 美しぶに本当に好きだろ だが、小させるから すらだがきの電話でまた意識? スクバンで何度も負けたら到のですか プロンマトの least 鍵を揺かぶ削り 세이브 해주고 어? 여기 포양이 있네? 슬래시 앤 벌룬 몸을 움직여서 놀아보잖냥 엘프? 아이템 교환은 뭐지? 엘프기가 있네 엘프기 마르타 루트 자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해주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잠시만요 오프닝 한 번 더 보고 오프닝 한 번 더 보고 여러분 핑 미 핑 미 핑 미 업 핑 미 뽑으러 갑시다 여러분들 뽑으러 갑시다 요거 한 번 보고 프로듀스 4패 뽑으러 왔습니다. 여기를 오프닝을 좀 자세히 봐야 겠어요. 아 저 여자도 동료 되나보네? 저 사람이 수생인거 같네. 갓갬인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갓갬인지 알죠? 갓갬인지 알죠? 갓갬인지 알죠? 갓갬인지 알죠? 갓갬인지 알죠? 갓갬인지 알죠? em for 정의로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가도록 합시다 유튜브 잠시만요 아 네 새로운 흐름님 감사합니다 자 또 뽑기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뽑기 시간이 왔어요 투표 시간 왔습니다 투표 시간 자 강혜원 김도아 저는 고정으로 픽하는 친구들 고정으로 픽하는 친구들 장원영 그리고 한초원 이렇게 일단 픽하고요 나머지 이제 8명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크 해달라고요? 마크 해달라고요? 이제 네 맘속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이거 봐서 모르겠다고요? 오우 피토민 일단 넣어주고 피토민 일단 넣어주고 유지안 넣어주고 또 누구 넣을까? 네 AKB482면 유명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하은 AKB482면 유명하죠 타카시 쥬리 쥬리 어딨어 쥬리 2명 남았어요 2명 2명 누구로 고를까 킥미엄 2명 누구를 뽑아야지 잘 뽑아왔다고 속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날 놓쳐버릴지 몰라 고를 친구 없으면 제가 고르겠습니다 고를 친구 없으면 제가 고를게요 도토버에 가자고요 도토버에 하고 네 권영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세 사에 뽑아달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브라세 사에 뽑아달라고요 자 다 골랐죠 일단 투표하고요 어 벌써 다 골랐는데 저 누구 한 명 빼야 되는데 누구 빼지 이 시간 빼고 이 시간 빼고 네 이 시간 빼고 시바에 엘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시바에 엘이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야 아래 두래 팀이야 아니 지금 시바에 엘이 뽑아달라는 사람이 한 초원을 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한 거 아니야 이거 사탄도 이거 절레절레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사탄도 그런 짓은 안하는데 보면은 이제 뽑은 사람들 목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혜원, 보토모어의 금도와 무라세 사액, 그리고 시도가 미루, 이아은, 장원영, 수바에리, 코지와마코, 타카시 규리, 한투원, 손다이처미로 제조라입니다 네 소녀과장 한투원이죠 너무 불쌍해가지고 네 계속 투표해주고 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다 뽑았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내일도 끝나기 전에 뽑도록 할 거니까 네 그때 오시면은 네 뽑을게요 노예랑 잘 어울린다고요? 원배님, 네 신원배님은 제가 볼 때 네 신원배님 누구랑 잘 어울릴까 생각해봤는데 네 잘 어울릴만한 친구가 없다 네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할 거 같아요 네 작정하고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네 K-POP 묻혀가지고 약간 네 띄워주려는 그런 네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이거 네 일본 시장 공략하려고 이제 우리나라 애들은 이제 일본 시장을 갖다 공략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AKB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네 K-POP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서로 네 윈윈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에 윈윈페이죠 윈윈페이 여러분들 윈윈페이 회사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네 회사도 이기고 직원도 이기고 윈윈페이 여러분들 이제 열정페이라는 말은 구시대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 트와이스 흥한 거 보고 자극 좀 받았나? 그런가봐요 네 일단 이렇게 뽑았고요 내일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다면은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내일 똑같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돌아오고요 그때 오시면 이제 네 텔저브 베르세리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내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갓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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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봐